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얼굴이 많이 부어있어서 이렇게 페인의 상태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꿀팁은 면세템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꿀팁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도 해외여행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게 되는데 한번 나갈 때마다 화장품만 3, 40만원어치 사오는 것 같아요. 항상. 근데 면세 가격도 물론 저렴한 가격이 있지만 거기서 사람 마음이 조금 더 싸게 구입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려고 쿠폰도 많이 받고 적립금도 많이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터넷 면세로 구입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실제로 가서 구입을 하는 것보다 인터넷 면세를 이용을 했을 때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면세를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공항에 면세점을 힘들게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인터넷 면세로 쉽게 고르고 인도장에서 바로 받으면 되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인터넷 면세를 자주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인터넷 면세를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신라 인터넷 면세를 들어가면 팁핑이라는 페이지가 따로 나오게 돼요.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무슨 SNS 채널처럼 면세템 리뷰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구입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만든 페이지인데요. 저는 이 페이지가 되게 좋다고 생각한 게 사실 저도 면세품 하나 살 때 인터넷 면세 상세 페이지는 그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립스틱 하나를 사더라도 이 립스틱의 발색 같은 색상표가 크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됐든 인터넷 검색을 한번 거치고 제가 구매가 이루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실물로 제가 보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항상. 팁핑이라는 그 채널 안에서 인터넷 검색 필요 없이 제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바로바로 리뷰를 볼 수 있으니까 크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제가 사고 싶던 제품이 아니더라도 약간 그 리뷰들을 보고 조금 더 이런 좋은 제품도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구매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뭔가 구매를 더 쉽게 소비자들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가서 그냥 리뷰 보고 구매할 거면 그냥 내가 인터넷 쳐서 다른 데서 구매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팁핑을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면요. 리뷰 안에 장바구니 가기 뭐 이런 게 바로 있어요. 거기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면 추가적으로 할인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적립금 쓰고 쿠폰 쓰고 그리고 면세 뭐 기본적으로 할인 받고 거기에 추가 오지 할인을 받으면은 정말 정말 그냥 최저가로 구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진짜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라 면세에서 정말 소비자들이 그 다음에 정말 이 리뷰만 보고 쉽게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알려드리면 뭔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그만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꼭 해외여행 예정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나중에 꼭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이벤트는요. 모바일도 상관없고 PC도 상관없어요. 윌리라고 치시면은 비밀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신규 회원가입 창이 따로 뜨는데요.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신규 가입을 하시면은 슈퍼 프리미엄 플러스 등급이라고 3,000불 이상 구매를 해야 승급이 되는 그런 VIP 등급으로 바로 바로 승급하시고요. 회원가입 하자마자 3,000불은 3,400,000원 정도를 구매를 해야 올라가는 등급인데 그런 거 상관없이 바로 승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적립금 5,000원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꼭 꼭 꼭 들어와 오셔서 회원가입 한 번씩 해주시면 나중에 인터넷 면세 구매할 때, 면세를 구매할 일이 생길 때 정말 다른 분들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슈퍼 프리미엄 등급은 항상 구매 시 최대 20%까지 추가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팁핑 이용해서 할인받고 그리고 등급 할인받고 거기에다 적립금 5,000원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쓰시면은 완전 최저가로 면세를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더보기라인에 다시 적어놓을 테니까 꼭 한 번씩 모바일, PC 다 상관없어요. 들어오셔서 회원가입 한 번씩 하신 다음에 나중에 면세템 구매하실 때 할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인터넷 면세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후로 제가 이 팁핑 이용하는 방법이나 제가 이용했던 후기 같은 거를 조금 더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나중에 면세를 이용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한 번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